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돈지랄!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돈 많은 남편을 만나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다는 친구 그래 좋겠네 근데 네 남편 너무 늙었어 그거 아니? 내 남편은 오지게 잘해 원지 돈 많은 남편 만나 행복한 친구 제목 그대로입니다. 돈 많은 남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친구가 제 주변에 한 명 있는데요 뭐 얘는 늘 그랬어요. 아니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돈이 무조건 최고야. 나는 반드시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할 거다 등등등 이런 노래를 불러왔었고 실제로도 그 꿈을 이뤘죠. 작년에 11살 많은 사업가랑 결혼을 했는데 이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친구들이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 말고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냥 평범한 또래 남자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얘가 결혼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돈 자랑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뭐 처음엔 다들 어머 진짜 부럽다 좋겠다 예쁘다 이런 소리 해줬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 자체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무엇보다 저랑만 하면 되긴 되는데 다른 친구들을 깎아내리면서까지 무조건 본인을 부러워해 주길 바라는 거 이게 너무 그지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남친에게 지금은 남편입니다. 국산차를 선물 받았어요. 결혼 프로포즈 선물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이 친구는 비싼 외제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친구에게 아무 사심 없이 야 꽁꽁아 니네 오빠는 역시 통이 크다. 너무 이쁘다.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러게 야 너도 꽁꽁씨한테 외제차로 뽑아달라 하지 어차피 나중에 애 낳고 크면 다 바꿔야 돼. 어머 차가 이게 뭐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 우리야 뭐 더 벌어가지고 나중에 좋은 차 사야지 뭐. 게다가 난 아직 운전 초보라서 그렇게 비싼 차는 과분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실실 쳐 쪼개면서 야 너 지금 말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따 집에 가면 배가 아파가지고 남편 잡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웃어요. 제 남편은 그때 나름 거금을 들여 신경 써서 골라준 차인데 그걸 본인 차에 비교 무시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참았어요. 얘가 원래 이러니까. 아니지 그 전에 여기서 제가 발끈해버리면 오히려 저만 더 이상하게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참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 말고 다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거기 있는 가전이랑 가구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거야. 구리다고. 또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는 워킹맘 친구한테 야 넌 인생이 왜 이러냐 진짜 불쌍하다. 이러면서 깎아내리고 그 외에 등등등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쁜 언행들을 해왔고 당연히 아니야 너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서 저와 모든 친구들이 몇 번이나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거를 그저 우리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친구들이 모처럼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지 딴에는 농담이라시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니들 그거 알아? 여자는 결혼하고 남편 위치에 따라 수준이 달라진대. 어머 보니까 우리도 수준 차이 좀 심하게 나는 것 같다. 이딴 개 미친 날지를 떨어가지고 이제 다들 못 참고 끝장을 내려고 하는데요. 그래 보통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손절을 치겠죠 깔끔하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버리면 또 지가 부러워서 시기 질투를 한다며 정신 승리를 할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얘가 그래버리면 우리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그 전에 뭔가 팩트로 확 조져버리고 싶은데 어떤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얘가 돈 많고 여유로운 거 맞아요. 남편 돈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솔직히 하나도 안 부렸거든요.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도 얘가 친구니까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잘난 척을 오지게 해도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아니 그 전에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막 엄청 못 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나름 먹고 살만합니다. 그러면서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직 본인 혼자만 행복하고 모두의 부러움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이유를 모르게 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런 거는요. 절대 이유 말 안 해주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게 복수입니다. 진정한 복수죠. 자기 단점 안 고치고 아니 못 고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세요. 네 댓글. 맞아요. 말 안 하고 손절하는 게 정답이죠. 아무리 미워도 애정이 남아있을 땐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게 충고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친구끼리. 근데 이런 것들은 님도 알잖아요. 어차피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 혼자 저렇게 살다 고립되게 놔두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어느 날 영문도 모르고 모두에게 차단을 당하는 겁니다. 2번. 저희 집안에 저런 친척 어른이 딱 한 명 있습니다. 성격이 진짜 이상해서 비록 제 부모님뻘 되는 어른이지만 존경심이라고 정말 단 하나도 안 생기고 배울 점도 마찬가지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랬는데 언젠가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항상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고 또 연락을 해보면 다 차단되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없는 번호라고 뜬다. 이러면서 다들 자기를 떠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나는 그 이유를 알겠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아니 뭐 인정을 안 하는 건가 어쨌든. 여하튼 그래. 모두가 떠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단점이 뭔지 모르고 남을 지적하고 비하하고 무조건 가르치려 드는데 주변을 보면 정말 아무도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평생 모르고 살겠죠. 물론 쓰니 친구도 마찬가지고. 3번. 손절 쳐도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지가 먼저 연락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자기 자존감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자랑거리 조금만 생기면 못 참고 어떻게든 먼저 연락해 올 거야. 끌 끌 끌 끌 끌. 차단이나 잘해요. 2번. 아우 역시 너희 남편은 이제 다 늙어서 그런가 돈 너무 잘 쓴다. 그래 근데 이게 맞지. 다 늙어가지고 어린 여자 꼬시려면 돈이라도 펑펑 써야지 뭐. 근데 허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넌 그래도 아직 40대일 때 네 남편은 환갑이네 응? 할배야 할배. 어떡해 응? 야 근데 남편 나이만 안 타고 너 집에 가서 잡는 거 아니겠지. 그러지 마라. 남편 불쌍하니까. 네데끌 솔직히 유치하지만 이런 건 너무 좋아요. 나이로 공격하는 게 최고죠. 탈모약 같은 거 보여주면서 야 니 남편 지금 머리 괜찮냐? 슬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3번. 저기 꽁꽁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있잖아. 할아버지한테 팔려가고 싶진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데끌 그리고 여기서 다른 친구가 사실상 매매운 이렇게 거들어주면 완전 딱 좋을 듯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응? 아니 손절을 왜 합니까? 그냥 물주로 쓰면 됩니다. 야 꽁꽁아 오늘 우리가 먹은 거 네가 내라. 설마 이걸로 돈 많은 네 남편이 뭐라 하는 거 아니겠지? 돈 많은 사모님인데 뭐 기별이나 가겠어? 야 네 남편 돈 많다며 좋겠다. 나 돈 좀 빌려주라. 등등등. 있는 대로 부러운 척 해주면서 동시에 등골을 쭉쭉 빨아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할 수 있는 멘트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죠. 어머 너는 돈도 많은데 휴지는 왜 이딴 걸 쓰냐. 뭐야. 가방도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였어. 야 네 남편은 도대체 널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부부싸움 오지게 터지고 알아서 자멸하게 됩니다. 끌 끌 끌 끌 끌. 5번. 그러니까 돈 자랑은 해야겠는데 찐 부자들은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국에서 저라고 사는구나. 인생 참 짠하다. 6번.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과 말투가 꼭 필요한데요. 야 근데 네 남편 서? 이게 최고야. 7번. 아니 잠깐만. 쓴이도 프로포즈 선물로 국산 차를 받았는데 이게 평범한 거냐? 본인도 능력 괜찮은 남자를 만났구만. 지금 자랑하는 거요. 어머요. 어? 8번. 지금은 손절된 친구냐는 하나가 딱 저랬는데요. 다른 친구 말 한마디에 바로 침몰해버리더라고. 그래. 차라도 젊은 거 타야지 뭐. 추가. 댓글이 너무 많아 놀랐어요. 그리고 조언도 감사합니다. 근데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상한 오해가 좀 보이는데 잠깐만 변명을 좀 해볼게요. 우선 저랑 다른 친구들이 남편 나이 많은 걸로 흉봐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솔직히 처음에 나이만 들었을 땐 걱정을 했던 게 맞아요. 왜 안 하겠어요. 11살이나 많은데. 하지만 그랬던 우려와 달리 얘가 잘 만나고 나중에 결혼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 남편도 여러 번 만나 왔는데요. 싫은 소리. 이상한 티. 진짜 단 한 번도 낸 적 없었고 아니 그 전에 친구 남편한테 싫은 소리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수준 차이 나는 거 맞다 인정해라 이러는데 네 경제력 차이 나는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에 부정하면서 우긴 적도 없어요. 계속 부럽다 부럽다 예쁘다 좋겠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해줬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경제력 차이로 친구 간의 수준 운운해가며 우월감을 느끼려고 짓밟는 거 이거는 이 친구가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신혼생활 행복하고 신나서 저래겠지 하고 참았는데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고 선을 넘으니까 이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체 손절이죠. 아 그리고 속 시원한 댓글 정말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의견이 티내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둬라. 자연스럽게 손절해라. 이건데 네 맞아요 이게 맞는 거 같아요. 저희가 자기를 질투한다고 착각을 하든 말든 그냥 그리 살라고 내비두는 게 제일 큰 벌인 거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댓글 1번 돈 말고 오늘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불쌍하네. 2번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입 아프게 설명을 왜 합니까? 그냥 그렇게 서서히 멀어지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야. 3번 아니 솔직히 11살 차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뭐. 야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봐라. 완전히 개 부러울 거다. 끌 끌 끌 끌. 조금 있으면 50인데 부르긴 개뿔. 4번 그래도 결국엔 돈이 최고입니다. 여기 있는 댓글들 말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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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막상 눈앞에 있는 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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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하고 넘어갈 거라 이 말이지. 아니 좀 늑달이면 어때. 돈이 많잖아 돈이. 왜? 당신들은 뭐 영원히 안 늑고 20대 1일 것 같은가? 그런 건가? 어차피 누구나 다 같이 늑는 거 말이지. 돈으로 해도 많으면 좋다 이거야. 그렇죠. 돈이 많아가지고 나쁠 건 없습니다. 돈 최고예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저런 식으로 쳐놔대면 주변 다 사라집니다. 그러지 맙시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선은 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후원도 많이 하고 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